예예예예예예예 변경을 내면 뺏겨버렸던 마음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걸 느껴지는 언제까지나 너만에 나의 여인이라 믿어왔던 내 생각을 자꾸 알았어 변해버린 건 필요가 없어 이제는 너를 봐도 안 될 느낌이 없어 나에겐 항상 시선을 멈췄던 이제는 너를 봐도 안 나를 바라보던 내 미소와 너만의 목소리 모든 게 그리워진 거야 지금 나에게 너를 볼 때마다 내겐 가슴이 떨리는 그런 힘이 있었지 난 그냥 내게 나를 건드릴 거야 예예예예예예 나 홀로 있을 때조차 너를 기다린다는 설레임에 언제나 기쁘게 마음을 가진 거야 예예예예예예 부풀은 내 맘속에 한 삶이가 있었어 하얀 미소에 너를 가득 안고서 이제는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어 해맑던 내 미소가 담긴 사짐에 드릴мо 드릴러 가는 걸 그냥 이도 드릴어 드릴러 가는 걸ati 나를 그냥 이대로 보는 게 내 가슴이 너보다 너희랑 다른 사람 난 그냥 이대로 보는 게 나의 가슴이 너보다 드릴러 가는 길 여행 난 그냥 이대로 보는 게 내 가슴이 너보다 이 노래는 너무 잘생겼어요. 그 느낌이 있었지 난 그냥 내게 나를 넘길 거야 나 홀로 있을 때조차 너를 기다린다는 설렘에 진한 정신 마음을 갖은 건 거야 부풀은 내 맘속에 항상 내가 있었어 한 명 미소에 너를 향을 담고 있어 이제는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어 맨날 건 내 미소가 당기지 않게 드려 뒤돌아가는 건 너와 그날이 데려 보면서 내가 신 너보다 난 그냥 이대로 난 그냥 이대로 보내준 내 가슴이 나무라 이럴 때 넌의 마음이 너를 보려 한 것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기다려 내가 다시 돌아올아가진 이 곳에서 나의 마음이 너보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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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을 잡아요 이제 지금 다가와 기대 언제나 힘이 돼줄게 내가 힘이 될 때 내게 다가온 그대 잘 다시 내게 좋아 입 맞춰준 그대 마치 마법처럼 날 감싸준 정말 이런 기분 좋으리야 가끔씩은 그녀도 손을 깔고 이렇게 혼자 살펴면 어떡해 만나듯이 불이 터져가는 공간 속에 내가 널 비춰줄게 내 손을 잡아요 이제 지금 다가와 기대 언제나 힘이 돼줄게 에이 고맙습니다. 손을 잡아요 이제 지금 다가와 기대 언제나 힘이 돼줄게 가장 내게 힘이 돼주었던 나는 언제나 믿어주던 그대 다 날 것 같네 라고 말할 때 마지막 네가 바라는 사람 이제 내가 돼줄게 오오 실무하지 마 dei master 언제나 놓IT 내게 항상 진행이 되는 그에 Shah einmal 손을 잡아요 이제 지금 다가와 기대 언제나 힘이 되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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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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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것마저 나한테 모토가 두려워졌어 넌 아닌 척하곤 있지만 너의 목소리가 너무도 차갑지 이젠 알 수가 있어 너도 많이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진실할 수 있잖아 왜 그리 모르지 너를 볼 때마다 내겐 가슴 걸린 그 느낌이 있었지 난 그냥 내게 나를 넘길 거야 나 홀로 있을 때조차 너를 기다린다는 설렘에 내 나 같은 그 맘을 갖고 온 거야 눈빛은 내 맘속에 항상 내가 있었어 하얀 미소에 너를 향을 갖고 있어 이제는 너를 위해 난 그냥 내게 나를 넘길 거야 내 맘을 갖고 내 미소가 난 믿지 않이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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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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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 신닭.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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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moving moving o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a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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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eah yea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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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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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분들은 아니요 FKey 한국인분들은 한국인분들은 오이 하하 하이 하이 에이 하이 하이 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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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매일 방송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싱크룸에서 합주를 할 수 있는 날이 있고 또 없는 날이 있어요 이건 좀 운에 달렸는데 이렇게 싱크룸에서 배회하는 망령들이 좀 있으면 합주가 가능하고 아니면 그냥 저 혼자서라도 그 그냥 이제 노래 틀어놓고 베이스 기타 연주하는 그런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소리가 작은 것 같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안 걸렸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작게 들러가지? 뭐 네 이제 다음 곡 할 것 같은데 다음 곡까지 아 이분들이 소리 안 작아요? 다행이다 지금 다른 소리가 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가끔씩 가끔씩 싱크룸에 그 일본 폭송 가수분들 들어오 아니 가수라고 해야 된다 언더그라운드 가수들 있잖아요 들어오셔가지고 굉장히 오셔서 한 번씩 노래 불러주고 가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만나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도 아 일단 그분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고우셔서 좋아서 음 뭐랄까 제가 있던 방에서 다 나갔네요 목소리 굉장히 고우셔서 그분들 목소리를 듣는 게 막 힐링되는 그런 방들이 있어요 어 여기 한국인 방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역시 일본 사람들이 좀 칼같이 칼같이 나가요 아 근데 저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가 힘드네요 좀 지금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시간이 똑같잖아요 시간이 똑같아서 그런가 이제 이 시간되면 보컬들이 없고 전부 다 이제 뭐 재즈하거나 뭐 이런 분들만 와요 아 여기 들어와라 방 여기 들어갔는데 오 이 방은 이 방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수가 많지 이 방은 보니까 한국 사람 들어가면 내쫓아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 일본 보컬의 냄새가 난다 마이크 끌게요 네 방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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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んばんは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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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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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통 소통 안 될 때까지 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합주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계속 방송합니다. 계속 방송합니다. 다른 노래가 틀고 왔네. 일본 분들이 되게 친절하신게 악보를 찾아주세요. 일본어 못하면 배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악보를 찾아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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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일까요? もう一回 3 4 1 2 1 3 4 1 2 3 消えない悲しみも 旅の終わりが4分の3 また すぐalk ranのあなた方に ベリア szりón あっ お腹それらあって あっ くちゃ ヒダメは ちぇ よっ miss 지금 여기서 드럼 치시는 분 있잖아요. 드럼 치시는 분이 핑이 많이 떠서 소리가 늦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한 16분은 표정도 천천히 음을 연주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합주를 하시네요. 노래 부르고 싶으셔서 오늘 방송에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뭐야 이 노래 어 이거 트랜스포즈 한다고 알려졌어요. 방금 노래랑 악보랑 코드 다르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두 키 올려서 노래 부른데요. 이 노래 부른데요. 그 노래 부른데요. 모두 유명한 노래들이에요. 어깨 아파. 방금 번역기 써서 그녀는 플러스 2키로 노래 이렇게 번역기 써서 알려줬어요 어우 되게 착하시다 자 다시 이제 마이크 끄고 합주보드로 바뀔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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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凄い。凄い。 凄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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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앙 기모띠 이쪽 방 한번 들어가볼까요? 아 지금 있는 방도 굉장히 즐겁긴 한데 한국 노래를 안하니까 제가 막 쫓아가느라 급해서 뭔가 이렇게 표출하는게 잘 안되서 그런지 살짝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노래를 해야되는데 살짝 한번 갔다와볼게요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아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쪽 방을 방금 잠깐 갔다 왔잖아요 제가 원하는 방이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게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아 적당히 우리나라 대중가요를 불러줄 만한 그런 보컬이 있으면 정말 재미있어요 아 이분도 갑자기 노래 고르는데 되게 신중해지셨네 방금까지는 이것저것 막 주셨는데 어 이렇게 공백이 길어지면 나는 졸음이 쏟아질 뿐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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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안 부르고 있다고 아 유명한 노래야 일본분들이랑 일본분들이랑 합을 합이라고 해야되나 정신적인 교류가 잘 막기가 힘들어요 제가 저는 일본 노래를 잘 모르고 상대방 쪽은 한국 노래를 잘 모르고 그나마 좀 맞았던게 아까 그 디지몬 버터플라이 있잖아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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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였던 것 같은데 방금 방금 이래 아까 전부터 아까 전이구나 아까 전부터가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그거 눈의 꽃 유키노 하나 그거 해보려고 계속 베이스로 멜로디를 쳤거든요 쳤는데 받아주질 않 받아주질 않네요 나쁜사람들 나쁜 나쁜 나쁜사람들 그냥 다음 곡을 기다릴게요 갑자기 되게 소곤소곤 얘기한다 저분들 좀 대놓고 좀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본분들 특징이 이렇게 뭔가 잘 결정이 안되거나 그러면 되게 조용해요 그 말하는 사람만 리딩 리더 하는 사람만 리더 리버 리더만 말하고 다른 분들은 그 시끄럽지 않도록 그냥 소리를 꺼놓고 있더라구요 어 되게 일본인 분들 반응 같아서 좋네요 말씀들 저 혼자 베이스 소리 막 올려가지고 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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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막 이러고 쳤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저만 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 총특 하하하핫 노래 도착했네요. 마이크 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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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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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벗으면 춥고 입으면 덥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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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장갑 자장갑 찾아뵙는거 같아요 아 자장갑 자장갑 아 자장갑 자장갑 랩은 이 노래도 되게 유명한 노래죠. 제가 잘 몰라서 들어보는 노래 같기도 하고 아 요네즈 켄씨 내문 아 그거구나. 오케이 아 요네즈 켄씨 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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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꽃이다 이번에 노래 부르면서 안 해주시네 아 근데 피아노 되게 잘 치셔서 그냥 이렇게만 듣고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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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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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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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Yeah. 제가 만나요. 네. 제가 만나요. 제가 만나요. 일본 분들이 되게 착한 게 리더 하시는 분들이 악보 찾아올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악기 소리 하나도 안 내고 조용히 있어줘요. 되게 신기해요. 그 일본 특유의 배려 문화인가 이게? 방금 지금처럼 악기 소리 내더라도 방금 지금처럼 악기 소리 내더라도 되게 조그맣게 내던가? 여튼 그렇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있는 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악기 소리가 끝나질 않아요. 약간 조용히 해. 약간 조용히 해. 약간 조용히 해. 악기 소리가 끝나는 경우. 방이 깨졌거나. 방이 깨졌거나. 합주하거나. 합주하다가 빡쳤거나. 그럴 때. 그럴 때 빼고는. 계속 뭔가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근데 일본 분들은 이렇게. 좀 ASMR 소리 같은. 사운드를. 계속 내주시네요. 어우 졸려. 멘트라도 안 하면 잘 잘 거 같아. 지금. 음. 후퇴근. 여긴 앉아. 그래서. 높은. 두. 그. Santiago. 너무 친하면. 닥을. 소화. 진짜. 끊겨. 아 저 캡 다른 거 써야겠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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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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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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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oh oh, oh oh Your Christmas, it's you, oh baby All I love for Christmas, it's you, oh baby All I love for Christmas, it's you, oh baby When you want a full life of Christmas, it's too bad I'm not sure if you've ever met that I'm not sure if you've ever met this I'm sorry, I haven't been to you But I don't have any questions Sorry, I'm not sure if I don't know They're not sure if I can do it I'm not sure if I can't leave I don't know, I'm not sure if I can't leav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抱きしめて やってみよう 描きなきたい電話 描きなきたい電話 綺麗な雄君が 急ぎる冷静になれ 吹きなきたい電話 描きなきたい電話 助けないぜ 助けてくれ 霊の奴らに 訪われてるんだ もうダメかもしれない 知れない闇を 二人を裂くように電話が切れた 俺たちはいつでも二人で一つだった 仕事じゃ負け知らずそうだろう 次の俺たちは昔からこの街に憧れて 生きてきた なぜだろう 想い出した景色は 絡み出す日と綺麗な空 絡み出す日と綺麗な空 想い出す日と綺麗な空 リアを強く握った Sing!俺たちは 無頃 辿り着いたこの街 全てが無理ない分 気がした Sing!ごるさと 更にでかい夢を追いかける 全て生きてきた 俺からも 変わることない何も 何で追いかけられると 腕見てた 俺たちはいつでも 怒りで一つだった 地元ジャンプ消しがつ そうだとさ 俺たちとして 私はこの街に憧れて 信じてくれて 信じてくれてきた 来たくて 舞台東 来たくて 前橋を一切に 来たく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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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長い時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また遊んでください ぜひぜひこちらこそ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もうちょっと可愛く 可愛くモムス歌えるように練習しておきます しょんまいこまおよ はいは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ちらこそ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おやすみなさい おやすみなさい グンナイ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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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ん 同じか じゃないんですか 夜型ですね まあそうですね そうなんですよ 笑 え? え? そういうことか じゃあ今仕事終わるみたいな 時間なんですか 時間なんですか 笑 笑 笑 笑 笑 笑 笑 5時 5時くらいに寝ちゃって 笑 笑 여러분들도 들어가신다면 저도 아무래도 방을 찾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합주할 수 있는 방을 합주할 수 있는 방을 찾기 힘들 것 같으니까 저도 여기서 방송을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안 기모티 이쪽 방은 지금 다섯 명 세트로 아마 이분들은 새벽 6시까지 합주하실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들어갈 수 있으려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국의 방은 시끄러워 한국의 방은 시끄러워 한국의 방은 시끄러워 다시 일본의 방으로 갈게요 한국의 방은 시끄러워 한국의 방은 시끄러워 아, 이분들 밤을 새시려고 그러나? 아, 이분들이랑 같이 합쳐주자 오늘 이 분들 끝날 때까지 저도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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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嘘? めっちゃやりたい 絶対違う 本当に ウィーキット ウィークレット そうそう だからきっと上げたときに 気づかんかったんだ クッコリとした ああ 誰が歌うんだろうって思ってた ウィーキー開けて ウィーキー開けて ああ これなあ 歌えそう 歌えないわ やっぱ サビはわかるな ほとんどラップですからね ねえ マットボカケールは 明日のソフトは モーミヘイラは月にとそって ガッガッテイの何キョウの立ち見もって 何キョウの立ち見もって いつも明日で マットボカケールは 絵は思いつった ウィーキーはでっかくこう描く でっかくこう描く 描く なるほど let's go let's go 아멘 벨를 중 시中國 베이징 좔ㅎㅎ 벨를 찾으려는 됐장 열심히 세계를 오고 자기 수술Hay credentia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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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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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й. partager.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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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아기다 좀 더 아기다 좀 더 아기다 좀 더 아기다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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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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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덟 Termina cooling. that you left it away by me 貴方が笑っているそんな笑顔になる 神様ありがとう 運命のいたずらでも めぐり逢えたことが 幸せなの でもそうなんじゃダメ ほらそうなんじゃほら 心は進化するよもっともっと そんなんじゃダメ そんなんじゃほら 私のこと見ててねずっとずっと 私の中のあなたほど あなたの私の真似での存在は まだまだ大きくないことが 今同じ瞬間 共有してる時間 地でも山は山どんなでし 地獄地でずっと弱だなんでこう クラクラリ クラクラル あなたを見上げたら それだけでもばしすぎて クラクラル クラクラリ あなたを想っても それだけ溶けてしまう 神様ありごとを 運命のいたずらでも めぐり逢えたことが 幸せなの 恋する季節は 欲張りサキュレーション 恋する気持ちには 欲張りサキュレーション 恋する瞳は 欲張りサキュレーション 恋する乙女は ゆる舞いサキュレーション ふわふわり ふわふわる あなたが名前を呼ぶ それだけ中へ浮かぶ ふわふわる ふわふわり あなたが笑っている それだけで笑顔になる 神様ありがとう 運命のいたずらでも めぐり逢えたことが 幸せなの でもそうなんじゃダメ もうそなんじゃほう 心は進化するよ もっともっと 너 손안자야다 내 손안자아 너와 다시는것도 믿을래 쭈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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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해 젠채왁까나갔다 example 一个 이뻐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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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까지 연주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거죠? 아 근데 졸리긴 엄청 졸려요 이분들 목소리가 되게 나그나그대서 합주 안하면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저는 한국어방이 없어서 일본사람들이랑 놀고있거든요 일본어 좀 하시나요? 전혀 못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악보 올려주면 같이 하고있어요 지금 집중이 안정말이지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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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ゆえんが損突になるところ高い 俺も やってみよう ちょっとゆっくり マッツ マッツ ウェルカンソン ひとつになるココロ だからここが 私たちの Never Ever Stay 塞がくすめたいね 君と一緒に感じたい この願いに奇跡とチャンスが ララララライ 素敵な出会いありがとう 信じる力ありがとう 勇気で明日は変わるんだね 何で今まで 吸ってくれずにいたの? ミュージック聴いてよ これからみんなでこれから踊ろう レッツゴー始めよう だってパーティー終わらない だってパーティー終わらない まだまだみんなで思い切り歌うよ だってパーティー終わらない だってパーティー終わらない 楽しさミラクル笑顔無敵 そんな気分さ 気分さ 新しい夢見とうよ 君と一緒に遊びたい 手を繋いだら未来へジャンプだ ララララライ 熱いときめきありがとう 負けない気持ちありがとう 元気で悲しみすぐんだな もっと知りたい 私の想いを知りたい ミュージック流れる 幸せのメロディー聴いてね もっと知りたい 私の想いを知りたい ミュージック幸せを みんなにあげたい みんなで踊ろう レッツゴー始めよう いいぞパーティー止まらない いいぞパーティー止まらない 続々集まれ 駆け越えて回るよ いいぞパーティー止まらない いいぞパーティー止まらない 私の負け知る笑顔無敵 そんな気分で パーレードに誘われて 君と踊る 光の渦が消えない ずっとね消えない だってパーティー終わらない だってパーティー終わらない まだまだみんなで 思い切り歌うよ だってパーティー終わらない だってパーティー終わらない 楽しさミラクル 笑顔無敵 そんな気分さ 止まらないみんな ラララ最高気分さ 笑顔無敵 1つになる心 だから ここが 私たちの ネバエ We ララララララララ ラララララララ ララララララララ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れ なんか レッツゴ はじめようなんて、めっちゃやばいとこあった レッツゴー はじめよう ティスバーティー 終わらない これ ヤバいですね これヤバい 全部コード弾くんですが 笑 多分タオンだと思うけど ねぇ すごい 笑 笑 笑 笑 笑 笑 笑 笑 笑 내 퉁어 나이스 베이스 땡큐 시각한 것입니다. 시각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어우 너무 졸려서 이분들이랑 계속 합주하고 싶은데 너무 졸려서 더 이상 합주가기가 좀 무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유튜브 쪽으로 다시 보기가 올라갈 겁니다. 오늘 다시 보기는 아마도 24시간 정도 남겨뒀다가 지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운받으실 분 있으시면 분방 다운받으시고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